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우연히 얻게 된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푸른 보석이 박힌 검 검을 사용할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지만 상관없어! 내 의지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이 검이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면! 두고 봐! 내가 이 힘을 멋지게 다뤄 보일 테니까! 설령 내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모두를 끝까지 지켜내겠어! 내가 나아갈 길은 내가 정해! 그러니 비켜주실까?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보여주겠어! 나는 엘리오스를 지키는 진정한 검이 되겠어!